기리보이, 정신질환 면제, 저스티스, 보충역 면제, 디플로우, 부양가족 생활고 면제, 키드밀리, 면제, 오엔, 상근예비역 병장 소집해제, 더콰이엇,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릴보이, 장기대기 면제, 한요한, 양극성장애 면제, 그냥노창, 정신질환 면제, 스윙스, 육군일병 전역, 현역 복무 부적합, 치케이, 제56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시잼, 전과입원 보충역 면제, 해시소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블랙넛,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창 육군 제15보병사단 복무 중, 비와이, 해경의무경찰 만기전역, 릴러말즈 면제, 사이먼도미닉, 왼쪽 막막실명 면제, 테이크원, 크롬병 면제, 던밀스, 육군병장 만기전역, 병역기피로 집행유예 2년, 조광일 공익, 아직 복무 안했고 면제 가능성 있음, 슈퍼비, 면제, 지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코드쿤스트, 제6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그레이, 제1포병여단 병장 만기전역, 나플라 라비, 병역법 위반 구속기소, 어글리더, 면제, 딘딘 육군병장 만기전역, 제네더질라, 육군병장 만기전역, 빈지노, 육군 제6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루피, 육군병장 만기전역, 넉살, 육군 제7보병사단 만기전역, 독기, 초졸혼혈 면제, 박재범 산이, 오케이션 매드클라운, 미국 국적이라 병역의 의무 없음, 토일, 육군병장 만기전역, 이센스 면제, 마약사범 수용, 베이스텍스 면제, 키세이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블루 면제, 우원제, 면제, dpr라이브, 육군병장 만기전역, 비프리 육군병장 만기전역, 엠시몽 면제, 우디고차일드, 12사단 병장 만기전역, 손신바, 육군병장 만기전역, 한해, 의무경찰 수경 만기전역, 개코, 육군병장 만기전역, 염따, 사회복무위원 소집해제, 올티, 제27보병사단 만기전역, 팔로알토, 28사단 병장 만기전역, 유챔프, 사회복무위원 소집해제, 어깨탈골사유, 베이식, 사회복무위원 소집해제, 머시베놈, 의무경찰 수경 만기전역, 타쿠아, 육군병장 만기전역, 레디, 공군병장 제대 후기, 공군병장 만기전역